없으니까 아무것도 저기 이러고 있네 아 좋습니다 네네 야 빨리 나오세요 한숨 치지마 한숨 치는데 왜 지치게 만드니 태형아 지쳐요? 지쳐요? 태형이 오늘 옷 스타일이 살짝 리정혁 동무 갔다올 네 됐습니다 세븐허브 부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세븐처럼 나왔죠 다리도 세고 같이 보자 쌩 한 번 하자 형이 또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발 끝까지 해가지고 아니요 이 형은 진짜 원투어 쏘리뽕 파스틱 맞아 비보인이라 하긴 멋있게 잡겠다 야 저렇게 하면 다리 작게 괜찮습니다 정씨 혹시 나이킬 수 있어요? 일단 포토홀 다 아주 베이직한 포즈로 한번 하시고요 갑자기 세븐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일단 베이직한 포즈로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